뭐 하는 거냐?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오바다 아 나 이런 말 진짜 해보고 싶었어 도미아웃 하니까 너무 편하다 아 내가 왜 아웃팅을 시켜갖고 내가 인생에 대단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거짓말은 하지 말자 주의거든 나에게 얼마나 압박감을 줬겠네 먹어 응 맛있어 역시 떡볶이는 소울수대 이거 아닌가? 맛있어 그 눈빛 뭐야? 내 눈빛이 뭐? 너무 그윽해 그냥 쳐다본 거야 넌 좋겠다 그냥 쳐다만 봐도 심장으로 움직이는 눈빛을 가져서 평소보다 업되어 있는 것 같다 지금껏 감춘 거에 대한 부작용 내가 그동안 얼마나 널 만나고 싶었겠니? 그리고 할 말은 또 얼마나 많겠니? 넌 할 말 다 해 맨정신으로 못 해 맨정신으로 못 해 맨정신으로 못 해 감사합니다.